들으면 들을수록 건강해지는 책춘함 tv 오늘의 추천 도서는 약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 아마존 베스트셀러 과잉진료의 진실을 폭로한 현직 전문의의 두 번째 양신고백 지난번에 여러분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 이라는 책 소개 드렸었죠 일본에서만 100만 권 이상 팔렸고 kbs 의학 전문기자 정신과 전문의 이충헌 선생님께서도 추천 주신 책으로 정말 우리가 균형있게 현대의학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라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통찰을 주는 책으로 소개 드렸었습니다 이 책은 그 시리즈의 두 번째 책입니다 자 책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네요 잠시 통증만 줄일 뿐 더 몸을 망가뜨리는 약 먹으면 정말 병이 나을까 현직 전문의로서 40년간 진통제 세알밖에 먹지 않고도 건강을 유지해온 저자는 약의 90%는 병을 치료하지 못한다고 단호히 주장한다 끔찍한 독성과 부작용 사례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약을 찾고 있는 것은 약의 효능 때문이 아니라 약의 부작용을 숨기고 질병의 무서움을 과대 포장하여 공포심을 부추기는 의학계의 속임수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책은 일본에서 100만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을 통해 건강검진과 암치료의 백해 무익함을 밝혀낸 저자의 두 번째 양심 고백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약을 둘러싼 부작용과 거짓 선전을 폭로하고 약을 끊음으로써 질병에서 자유로워지는 저자만의 노하우를 전해준다 약의 90%는 무효능의 부작용 덩어리다 의사는 환자가 죽을 때까지 약을 처방한다 자궁경부암 백신은 암백신이 아니다 70세 이상 고령자는 혈압 180 이상이 정상이다 아토피 천식치료제 스테로이드는 금단 증상이 심한 마약이다 피부가 거칠어지면 세제, 입욕제, 크림을 끊어라 저자 곤도 마코토는 게이오기 주쿠대학교 의학부를 수석졸업하고 같은 해 동대학교 의학부 방사성과에 입학 1979년에서 80년 미국으로 유학 1983년 임산동기들 중에서 가장 빨리 게이오기 주쿠대학교 의과대학 방사성과 전임강사가 되었다 유방온존유법의 선구자로서 항암자의 독성과 확대수술의 위험성 등 암치료에 대한 선구적인 의견을 일반인에게 알기 쉽게 소개했다 또 암방사선 치료를 전공하며 환자 입장의 치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의료정보를 적극적으로 권장했다 이 같은 공을 인정받아 2012년 제60회 기쿠치 간상을 수상했지만 기존 의학계에는 눈에 가시로 찍혀 전임강사에서 출세길이 막혀버렸다 2014년 동대학교 의학부 방사성과를 정년퇴직 현재 곤도 마코토암 연구소 세컨드 오피니언 외래를 운영하고 있다 저서로 밀리언셀러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을 비롯 암과 싸우지 마라 암치료의 모든 것 시안부 3개월은 거짓말 암치료가 당신을 죽인다 암치료로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 당신의 암은 가짜 암이다 유사암으로 요절하는 사람 진짜 암이어도 장수하는 사람 항암치료는 사기다 등이 있다 여러분 책춘안 같은 경우는 이런 책들을 볼 때도 언제나 균형감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양심과 자신의 뭐라고 할까 희생까지도 감안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의사들의 이야기 한번 또 우리가 살펴보고 또 실제로 또 기존의 것들이 왜 그렇게 되고 있는지에 관해서도 역시 또 너무 또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고 그 얘기도 또 가만히 관찰해보고 그래서 나 자신에게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지를 잘 판단해보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일본에 또 굉장히 전 세계적인 명의들이 또 꽤 있으시죠 그분들이 또 이야기하시는 걸 들어보면 어떤 전통적인 의학 그러니까 이제 현대의학이 서구의학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했던 우리나라의 한의학이라든가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대체의학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민간요법 중에서도 이제 증명이 된 것들 이런 것들을 한 70% 정도 활용하고 또 현대의학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현대의학의 강점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한 30% 정도 그 정도 비율로 우리 건강을 돌보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렇게 세계적인 명의도 또 있으시죠 지난번 또 소개 드렸었죠 자 그러면 또 균형을 잡기 위해서 또 우리 몸의 건강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약에서 자유로워져야 병에서 해방된다 오늘도 세컨드 오피니언 즉 환자가 주치의가 아닌 다른 의사에게 의견을 듣는 것 그 세컨드 오피니언 외래에 약을 10종류 이상이나 복용하는 70대 환자가 왔다 고혈압 약이 3종류인데 너무 많은 겁니까 전부 끊으세요 70대는 최고 혈압 180 정도면 치매에도 안 걸리고 장수할 수 있어요 이 밖에도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은 전부 복용한다거나 예순의 나이에 동창회에 나가보니 약을 먹지 않는 사람은 30명 중 자신 뿐이었다고 말하는 환자들도 있다 치매 우울증으로 병상에 누운 사람이 많은 이유를 나는 약에 의한 피해 즉 약해라고 보고 있다 가능한 모든 약을 끊어라 그것이 어렵다면 가능한 많이 줄여라 끊고 상태가 나빠지는 약은 거의 없다 이 책은 약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장수하기 위한 방법을 모아둔 책이다 요즘 많은 이들이 몸 상태가 조금만 나쁘면 바로 약을 찾고 효과가 빨라서 좋다며 웃는다 해마다 5천만 명의 무의미한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는다 고혈압 과학 콜레스테롤 혈증 고혈당이 무서워 벌벌 떨면서 죽을 때까지 약을 복용한다 일본인은 뿌리부터 약을 좋아하는 국민이다 세상의 나도는 항생제의 70%를 마구 낭비하던 시기도 있었다 에도 시대에 이미 상비약 사업이 전국적으로 성행했다 행상인이 성행했던 것이다 행상인이 정기적으로 집질마다 돌면서 부지런히 약상자를 채워주었다 오늘날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지금 일본에는 편의점이 4만 개 이상 있지만 약국수는 그 수를 훨씬 웃도는 5만 4천 개 한국은 약 2만 1천 개 이상이 있다고 이제 옹기니가 또 표시해 주셨네요 당신도 편의점에서 김밥을 사 먹듯이 약을 사 먹고 있지는 않은가 8천 통의 독자 엽서에서 넘쳐나는 약에 대한 고민들 전작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이 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100만부 넘게 판매되고 편집부에는 독자 엽서가 8천 통 이상 도착했다 읽어보니 약에 대한 당혹감과 고민이 넘쳐났다 약이 독이라니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여덟 종류나 복용하고 있던 약을 일주일 만에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고통스러웠던 것은 항암제 탓이었군요 고혈압 기준치를 조정하자 제약사 매출이 6배나 올랐다니 비명같은 호소도 눈에 띈다 자주 휘청거려서 넘어진 게 약 때문이라고요? 약을 줄이고 싶다고 하면 의사는 어떻게 되어도 나는 모릅니다 라며 협박하듯 말합니다 항암제를 끊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겠어요 나는 그런 고민에 무언가 도움이 되고 싶어 이 책을 쓰게 되었다 나는 40년 동안 진통제 3알밖에 먹지 않았다 많은 이들이 유기농 채소를 고집하면서 정작 몸은 약에 절어 있고 식음료에 들어가는 첨가물에는 몸소리치면서 약이 첨가물 그 자체임은 모른다 약은 몸에 좋다거나 병을 치료해준다고 믿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러나 약의 90%는 병을 치료하지 못한다 단지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할 뿐이다 조금이라도 몸이 편안해진다면 걸로 괜찮은가 하지만 약에는 상당히 많은 부작용이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독이 몸에 쌓이기 쉬워진다 주변에서 여기가 아파 이 척도 괴로워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자 틀림없이 약을 엄청나게 먹고 있을 것이다 약을 먹으면 먹을수록 아픔도 괴로움도 심해진다 내가 지난 40년간 먹은 약은 치통 진통제 세알뿐이다 불면증이 20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사람은 잠을 못 자서 죽지는 않기 때문에 약은 먹지 않았다 잠을 자지 못하는 원인이 유사암 논쟁에 있음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전작 암과 싸우지 마라 해서 암은 진짜 암과 유사암으로 구분되고 임은 발병할 때부터 이미 정해진 것이다 진짜 암은 온몸에 전이 되기 때문에 수술도 항암제도 무의미하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 뒤로 의약계 전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언제나 논쟁의 한복판에 서 있어야 했다 끊임없이 홀로 맞서 싸우느라 투쟁 호르몬이 그치질 않아 뇌가 편치 못했다 그래도 그 후 암줄기세포가 발견되어 유사암의 존재에 더욱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암을 치료하지 않은 환자 150명을 대상으로 한 최장 23년간의 기록 시안부 3개월은 거짓말도 탈거해 홀가분해지고 나니 푹 잠들 수 있었다 마음의 긴장에서 나타나는 몸의 이상은 근본 원인을 없애지 않는 한 아무리 약을 먹어도 치료할 수 없다 그 밖에도 꽃가루 알레르기 잦은 배탈 무릎통증 등 나도 남들만큼 다양한 증상을 갖고 있지만 누구에게나 다 있는 때 되면 낫는 노화현상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간다 하지만 40년이 넘도록 아파서 일을 쉰 적은 한 번도 없다 감기에 걸려도 몸져 누울 만큼 심하지 않고 대개 이틀이나 사흘이면 낫는다 집에서는 쭉 개를 키웠지만 의사에게 데려가거나 약을 먹이지 않았다 암도 그냥 방치해두었지만 녀석은 17세 사람으로 치면 80대까지 장수를 누렸다 약이 필요한 경우는 단 두 가지 뿐 1. 신근경색 등 목숨이 위험한 증상이 나타난 경우 2. 먹었을 때 이전보다 건강이 확연히 좋아진 경우 그 밖의 감기나 일상적인 몸의 이상을 달래는 약 자각 증상도 없는데 검사에서 이상진단으로 처방받은 약이나 덩어리를 만드는 고용암에서 사용되는 항암제는 몸에 유해하다 끊어도 당분간 약효는 지속되어 극격한 이상 증상은 생기지 않는다 아무 생각 없이 복용하던 약을 단호하게 끄는 환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멍했던 머리가 상쾌해졌다 다리가 휘청거리지 않는다 음식이 맛있어졌다 위장상태가 좋아졌다 의욕이 생겼다 등 기쁨으로 가득 찬 이야기 일색이다 80세 노모가 먹고 있던 혈압약 혈전용 해제 당뇨병 치료제 콜레스테롤 약 골다공증 약 위장약 같은 것들을 전부 끊게 했습니다 어떤 이상도 없고 정말 건강합니다 환자의 가족이 전하는 이런 소식도 자주 듣는다 항암제의 무서운 독성을 깨달은 뒤 나는 온갖 약에 관한 논문을 숱하게 찾아 읽었다 그리고 일본인이 약을 얼마나 어떻게 함부로 복용해 수명을 단축하고 있는지 성인병의 진실 의원병 항암제 치료만은 하지 마라 등에 정리해 두었다 또 게이오 기죽 후 대학병원에서 진료한 환자 수만 명 그리고 3,500권 이상의 세컨드 오피니언 외래 상담자들에게서 약으로 이런 부작용이 생겼다 가족이나 지인이 이렇게 지독한 일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다 약은 독이다 약을 먹어선 안 된다 약학부 신입생이 첫 강의 때 배우는 말이다 그러나 의사나 약사는 약의 독성을 환자에게 제대로 전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의 몸을 믿고 몸의 소리를 잘 들어보자 약으로부터 자유롭게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방법을 이 책으로 전한다 자 목차는 이렇게 펼쳐집니다 1파트 1파트 그래도 약을 먹을 것인가 2파트 약은 이렇게 줄여라 3파트의 위험한 고음이 없는 것 같아요 4파트 예방접종은 맞을 필요가 없다 5파트 무서운 것은 암이 아닌 암치료 6파트 내 몸의 힘을 살리려면 이것만은 알아두자 1. 의사를 멀리하면 약에게 살해당하지 않는다. 약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세 가지 마음가짐. 앞으로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2. 오피니언 외래 환자들이 항상 내게 하는 질문이다. 그들은 자각 증상도 없는데 치료를 권유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면 나는 다음 세 가지 마음가짐을 소리내야 읽으면서 종이에 써서 직접 건넨다. 1. 진단을 잇는다. 2. 검사를 받지 않는다. 3. 의사를 멀리한다. 그러면 대개는 멍해지거나 한바탕 웃는다. 그러고 나서 과연 마음에 새기겠다. 불안해일 것 같지만 노력하겠다와 같은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 2. 이것은 결코 농담도 과장도 아닌 40년 이상의 의사 경력과 10만 시간의 공부를 통해 얻은 세 가지 진실이다. 의사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무의미한 검사를 받을 일도 없고 약에게 살해당하는 일도 없다. 3. 나가노현이 일본 최고의 장수지역인 이유 의료비에 돈을 가장 쓰지 않는 나가노현이 2013년 남녀 모두 일본 최고의 장수지역으로 꼽혔다. 남성은 평균 수명 80.88세로 다섯 번째로 높고 여성은 87.18세로 최고를 기록했다. 한편 나가노현민 1인당 약값을 포함한 의료비는 최근 16년간 전국에서 가장 적다. 의사나 병상수, 입원건수, 입원일수도 일본에서 가장 적은 수준이다. 반면 집에서 숨을 거두는 재택사망률이 14.9%로 일본에서 가장 높다. 결국 나가노현 사람들은 평생 의사로부터 철저하게 떨어져 생활하고 그럼으로써 제일 오래 산다는 것이다. 동북지방에서 월등한 장수지역인 야마가타 현도 병상수는 전국에서 43위. 반대로 의료비나 병상수가 상위인 현은 고르게 장수순위가 20권위 밖이다. 이른바 의료 붕괴가 벌어진 후카이도 유바리시에서 일본인 3대 사망 원인인 암, 심장병, 폐렴 사망률이 가장 낮다는 뉴스도 눈여겨볼 만하다. 유바리시는 65세 이상 비율이 45%로 일본에서도 가장 높은 초고령화 도시다. 그곳은 2007년 시재정의 파탄으로 시립병원, 종합병원이 없어지고 1만 명의 유바리 시민이 갈 수 있었던 곳은 진료소뿐이었다. 병상수도 171개에서 19개로 10분의 1 가까이 급감했다. 구급병원도 없어져서 구급차를 불러도 인근 응급실에 도착하기까지 1시간이나 걸린다. 충돌의 수도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심근경색이나 큰 출혈 등 일각을 다투는 긴급상황일 때는 의료용 헬리콥터가 출동한다. 암 조기 발전의 1등 공신인 CT, MRI 등 최첨단 검사 장비는 단 한 대도 없다. 암이 발견되어도 그 지방에는 병원 및 치료 설비가 없어 수술이나 항암제 치료를 하지 않는다. 고통스럽거나 괴롭다면 의사나 간호사를 집으로 불러서 고통을 진정시키는 완화 치료만 받고 집에서 사망하는 사람이 급증했다. 그 결과 고령자 한 사람당 연간 의료비는 재정 파탄 전 80만엔 전후에서 70만엔 전후로 20% 가까이 감소했다. 병명이 붙지 않으면 편안하게 장수할 수 있다. 향전 의료라는 말이 있다. 일본에서는 국민 한 사람이 평생 사용하는 의료비 가운데 20%가 죽기 전에 발생한다고 한다. 이 돈이 없다면 일본 의료계가 유지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많은 금액이 투입되고 있다. 유바리시에서는 이런 향전 의료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면 모두 픽픽 쓰러지듯 일찍 죽었을까? 아니다. 반대로 일본의 3대 사망 원인으로 인한 사망률은 낮았다. 대신 급증한 것이 자연사다. 2003년에서 2007년 유바리시에서 자연사 진단을 받은 남성은 한 명도 없었고 여성 또한 후가에도 전체 평균보다 훨씬 적었다. 하지만 2008년에서 2012년에는 남성도 여성도 평균보다 몇 배나 많아졌다. 이전에는 부지런히 병원에 다니며 상세한 검사를 받았던 이들의 죽음에 더 이상 병명이 붙지 않게 된 것이다. 가령 암이 발견되어도 치료하지 않겠다는 사람도 급증했다. 할머니 폐에 그림자가 있다는 진료소 진단을 받고 사포로에 있는 대형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았습니다. 폐암이 발견되어 항암제 치료를 권유받았지만 사포로에는 두 번 다시 가지 않고 유바리의 우리 집에서 가족의 보살필을 받으며 평온하게 지내셨어요.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좋아하는 음식을 드시고 90세를 일기로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대중매체에 자주 소개되고 있다. 암을 방치하면 평온하게 오래 살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인이 계속 늘고 있어서 기쁘기 그지없다. 이스라엘, 콜롬비아, 미국 로스앤젤러스 등 해외에서는 의사의 파업으로 구급 의료만 가동했더니 사망률이 낮아졌다고 보도된 바 있다. 그러나 아직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비싼 돈을 들여 쓸모없는 검사를 하고 무의미한 수술이나 약으로 괴로워하며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수명을 줄이고 있다. 2. 약을 먹으려면 목숨부터 걸어라 약 전문가는 약을 먹지 않는다. 일찍이 한 일본 제약회사 회장이 퇴임 전에 환자 여러분 약을 버리세요. 약은 독입니다. 복용해도 병은 낫지 않습니다. 병은 약 때문에 생깁니다. 특효약이 개발되고 나서 우울증 환자가 두 배나 늘었습니다라고 대중매체에 고백한 적이 있다. 물론 재임 중에 이런 말은 이런 방구도 없었다. 약 전문가들은 자신은 먹지 않는 독을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환자에게 먹이고 자신은 그 이익을 챙겨 먹는다. 게다가 약의 독성은 강력하다. 내가 재직한 게이오 대학병원에는 독약 또는 극약으로 지정된 약이 4천 종류나 있었다. 독약이란 체중 1kg당 20mg 이하 불량을 포유리기에 주사했을 때 사망률이 50%가 넘는 약이다. 극약은 200mg 이하에서 50% 이상이 죽는 약이다. 항암제 대부분은 독약으로 지정되어 있다. 온몸에 독성이 강한 농약을 휘감는 것과 마찬가지라 건강한 사람이라도 계속 투여하면 정상세포가 사멸해 죽음에 이른다. 나는 이와 관련해 건강했던 사람이 항암제 치료를 시작하자마자 급사했다든가 병석에 눕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연예리포터 나시모토 마사로씨는 폐암으로 입원했을 당시 병실에서 하루에 몇 건이나 인터뷰를 할 정도로 건강했다. 하지만 치료를 시작하자 점점 수촉해지더니 약 2개월 후 세 번째 항암제 치료를 시작하자마자 사망했다. 이 무시무시한 독성에 목숨을 위협하는 과민 증상인 아나필락시스도 자주 일어난다. 항암제를 투여하고 몇 분에서 30분 내에 극격한 혈압 저하 호흡곤란 등이 일어나 최악의 경우에는 죽음에 이른다. 또 항암제가 유발하는 아나필락시스는 완치가 어렵고 치사율도 높을 뿐더러 간질성 폐렴에 걸릴 확률도 높다. 항암제는 충폭하다. 독으로 독을 제압한다는 변명도 어불성설이다. 항암제로 암의 크기를 일시적으로 줄인다 해도 암은 다시 커지고 오히려 항암제가 정상세포도 공격하기 때문에 항암제 치료는 궁극적인 생명연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암의 90%에 달하는 고형암 즉 종양덩어리를 만드는 암에는 아무리 항암제를 투여해도 의미가 없다. 끔찍한 부작용으로 수명을 단축시킬 뿐이다. 약은 자연치유력을 약화시킨다. 90%의 다른 약도 외관상 드러나는 수치를 잠시 낮추거나 증상을 완화하는 임시방편일 뿐이다. 부작용은 분명히 존재하고 이는 몸에 내재된 자연치유력을 약화시킨다. 예를 들면 열이나 설사를 약으로 잠깐 가라앉히더라도 결국 증상이 다시 악화되어 더 오래 지속된다. 진통제나 찜질이 습관이 되면 통증이 계속 강해지고 집요해진다. 고혈압과 콜레스테롤 협증을 약으로 낮추면 뇌경색이나 우울증 치매가 온다. 혈당치를 무리하게 낮추면 의식을 잃고 쓰러지거나 급사할 위험이 높아진다. 뇌에 작용하는 신경안정제 항우울제 수면제 등의 향정신성 의약품은 마음을 좀 먹고 의존적 성향을 불러일으키기 쉬워 자살, 살인, 폭주사고 등 무수한 비극의 씨앗이 된다. 치매를 예방한다. 진행을 늦춘다고 선전하는 약의 효과는 검증되지 않은 반면 망상, 환각, 창난, 폭력 등의 혼란에 심부전, 구토, 실신 등 그 부작용은 헤아릴 수가 없다. 그러니 아무리 생각해도 약을 먹지 않는 것이 뇌를 보호하는 길이다. 또 비타민제로는 병을 막을 수 없고 베타카로틴의 과잉 섭취는 바람 위험을 높인다. 시판하는 감기약이나 비염약을 복용하고 피부가 짓무르는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을 일으키거나 실명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약을 먹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이라는 말을 언제나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다. 의사들이 숨기는 참혹한 부작용의 진실 효과가 있다는 말의 함정 그 약에 이렇게 심한 부작용이 있다는 걸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환자들이 자주 하는 하소연이다. 유방암으로 항암제 치료를 받은 지 3, 4년이 지나 아이를 갖고 싶은데도 생리가 시작되지 않고 머리가 나지 않으며 관절 마디마디가 아프고 신장이 약해져 몸이 붓는 등의 증상을 모두 껴안고 살아가는 환자도 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부작용 탓에 여성으로서의 꿈과 희망까지 짓밟힌 것이다. 효과가 있다는 의사의 말은 덩어리가 일시적으로 작아진다는 뜻일 뿐 완치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앞서 말한 대로 위암이나 유방암처럼 덩어리를 만드는 고형암은 항암제로 치료할 수 없다. 생명연장의 효과도 받지 못한 사람이 더 많고 있다고 해도 수개월에 불과하다. 반면 항암제의 부작용은 평균 100가지 이상에 달한다. 수천명의 암환자를 지켜본 어느 호스피스 병원의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 가장 피참한 경우는 항암제를 잔뜩 맞고 만신창이가 되어 호스피스에 왔는데 순식간에 사망하는 환자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몇 개월씩이나 시달리다가 죽기 직전까지 손발은 저리고 마비되어 맛을 느끼지도 못하고 너무 참혹합니다. 치매 치료제에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는지 알면 놀랄 것이다. 예를 들어 치매약 아리세프트의 부작용은 실신 심부전 발진 구토 무표정 초조함 발작 혀의 마비 등 50가지 이상의 그 정도 또한 격렬하다. 게다가 보고되는 부작용이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다. 아무리 건강하던 사람도 이 약을 복용하면 이상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방은 몸에 괜찮다는 것은 엄청난 착각 서양의학에 소용없다면 자연에서 유래한 한의학에 의지할 수 있을까 아니다 한의학은 안심할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한방 위장약 부작용으로 권태감 손발절임 경직 등을 일으키는 위알토스테론증이 있다. 이는 한약 한첩의 약 70%를 차지하는 감초를 너무 많이 섭취하면 일어나는 증상이다. 감초의 주성분 글리스리지는 염증을 억제하고 설탕보다 50배 이상 단맛이 강해 한약 외에도 다양한 의약품의 약제나 목캔디 껌 등의 감미료로도 사용한다. 따라서 평소에도 이미 많이 섭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한약까지 더하면 과다 복용에 우려가 있다. 한약 중에는 부작용으로 간장애를 일으키는 것도 있어 간염을 알았던 사람이 모르고 이를 복용하면 급성 간부전을 일으켜 최악의 경우 죽음에 까지 이를 수 있다. 약의 부작용에 이르는 알레르기 반응도 많다. 여태껏 아무렇지도 않았다 해도 너무 많이 섭취하거나 몸 상태가 나쁘면 신체 면역계가 과민반응에 강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 시판하는 감기약이나 진통제를 먹고 피부가 짓무르는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이 발생해 3에서 5%가 죽음에 이르기도 하고 종합 비타민제로 급성 간부전에 걸리는 경우도 있다. 비타민제 한약 항암제를 불문하고 약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부작용을 살펴보자. 약의 부작용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면 즉시 병원을 찾아라.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으면 먹기 전에 약학정보원 홈페이지나 온라인 의약도서관에서 검색을 해보자. 이것만으로도 약이 무서워져 아예 2년을 끊게 될지도 모른다. 대한약사회에서 운영하는 약학정보원 홈페이지에서 의약품과 성분 제조사로도 검색할 수 있고 한약과 의약품의 등 다양한 약을 찾아볼 수 있다.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의약도서관은 의약제품과 화장품에 대한 정보 안전한 사용 임상시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옹기니가 친절하게 이렇게 또 알려주셨네요. 이 부분은 제가 또 책춘함 나비스쿨 카페 네이버닷컴 슬라시 북튜버 하면 오실 수 있죠. 거기다가 정보 함께 링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찾아보면 의약품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는 얼마든지 있다. 예를 들어 약학정보원 홈페이지에서 항암제로 쓰이는 아바스틴 주를 검색하면 유장관계 청공 및 누공 비의장관계 누공 상처치유 관련 합병증 고혈압 발작두통 의식변화 시각장애 등을 일으키는 가역적 후두부 뇌병증 증후군 단백력 동맥 혈전 색전증 등 16가지 이상의 부작용이 실려 있다. 게다가 이 부작용들은 두통 식욕부진 호흡곤란 출혈 비염 비염 변비 피부건조 변색 구내염 등 다양한 세부 증상을 동반할 수 있다. 게다가 인과관계가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유해 사례로 탈모 손발톱 치란 골격통 신경통 치통 잇몸염 소장염 과 콜레스테롤 혈증 단백뇨 기침 가래 폐렴 범혈구 감소증 등통증 복수 등이 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 오한 식은땀 손발절임 현기증 호흡곤란 가슴 답답함 발진 두드러기 가려움 부종 혈압저하 입술이나 목이 부어오른다. 소화관 청구 극심한 복통 구역질 구토 변비 변의 피가 섞인다. 위장관계 누공 발열 복통 설사 잔뇨감 항문 주변이나 피부에 구멍이 뚫려 장액이나 변이 샌다. 배가 땡땡하다. 변의 피가 섞인다. 소변 횟수가 는다. 소변의 거품이 섞인다. 소변이 탁하다. 질에서 변이 샌다. 기관식도 누공 발열 피를 토한다. 숨이 막힌다. 숨이 차다. 명치 부위가 거북하다. 구역질 먹거나 마실 때 목이 맨다. 기관지 능망로 발열 기침이 난다. 피를 토한다. 숨이 막힌다. 숨이 차다. 비뇨 생식기 누공 잔뇨감 질에서 소변이 샌다. 소변 횟수가 는다. 자 이렇게 쭉 정말 많네요. 자 이건 또 책을 또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항우울제 팍실로 검색하면 팍실 CR정 12.5mg의 주요 부작용으로 구역질, 졸음, 구취, 현기증, 변비, 두통, 식욕부진 등이 나온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한다. 세로토닌 증후군, 불안, 흥분, 손 떨림, 악성 증후군, 급격한 발열, 근육경직, 의식장애, 항이뇨 호르몬 부적절 분비 증후군, 경련, 의식저하, 두통, 창난, 황각, 망삭, 경련, 갈팡질팡한다.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보이거나 없는 소리가 들린다. 근육이 발작적으로 수축한다. 강기능 장애, 눈의 황달, 식욕부진, 몸이 나른하다. 시판하는 약을 포함해 어떤 약이라도 복용 후 다음 증상이 나타나면 위험하다. 고열이 일고 습진이 난다. 눈충혈, 눈꼽, 눈꺼풀이 무겁다. 눈뚝이 힘들다. 입술이 짓무른다. 음부가 짓무른다. 배뇨, 배변시, 통증. 목의 통증. 피부가 광범위하게 불거진다. 이런 증상들은 급격하게 악화되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바로 병원에 가자. 자 여러분 이 책은 일단 여기까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스스로 보시면서 정말 생각하는 힘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생각하기 싫어하고 어렸을 때 그냥 프로그래밍 된 대로 그냥 이렇게 하지 뭐 주변이다 그런데 뭐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훈련이 돼 있죠. 그런데 그런 무의식적 패턴을 의식화해서 자기를 바라보고 자신을 직면해 나가는 것 굉장히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웅의 여정이라고까지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현대 문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이 정말 또 건강을 지키기에도 필요하니까 정말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정말 헷갈리잖아요. 여러분 이런 지식들이 도대체 여기서는 이 소리하고 저기서는 저 소리하고 이거는 도대체 이 근거를 대고 저기서는 적은 거를 대고 또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도 또 다르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는 실력과 지혜를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그래도 이제 또 양심 있고 훌륭하신 의사 선생님들도 또 계시니까 그분들의 저서들을 쭉 읽어보시면 이제 동서양을 막론하고 뭐 디펙초프라라든가 전세계의 실영향력 1위의 의학자죠. 이런 대가들의 책들을 또 일본에도 정말 목숨 걸고 이런 것들을 추구해가는 또 훌륭한 분들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국가적인 어떤 역사에 대한 유감 때문에 이런 것들도 놓치기가 쉬운데요. 반일이 아니라 정말 그 길 그렇다 하더라도 좋은 거는 정말 배우고 우리가 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성장시켜가는 자세가 너무나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훌륭한 의사 선생님들의 책들을 전혀 만난 적도 없는 그런 분들의 책들을 쭉 한번 보시고 그분들이 어떤 공통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또 현대의학의 시초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의 정말 의학 철학이 무엇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공통적인 것들을 쭉 다 통찰하게 될 때 우리가 그래도 어떤 기준점 중을 세우고 조금이라도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과 주변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조금이라도 더 갖추어 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또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반드시 균형 잡히게 저는 일단은 의학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전해드릴 수 있는 거는 이런 책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때는 제 의견 없이 그냥 그대로 여러분께 그냥 데이터 그대로 지식 상태 그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요. 여러분께서 들어보시고 또 여러분께서 스스로 읽어보시고 또 여러분께서 스스로 찾아보시고 또 여러분께서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지혜로운 의사결정을 하는 것 그러려면 여러분 독서력이 받쳐야 될 거고 사고력이 받쳐줘야 될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열심히 독서 모임을 하는 거죠. 책춘하면 이제 여러 북살농들이 있는데 또 언제 때가 되면 또 뭐 건강 전문 북살농으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여러분의 건강을 균형감 있게 지켜나가는데 도움이 될 책으로 여러분 함께 소개해 드려 보았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춘함 TV 오늘도 애벌레에서 나비로 비상하는 여러분의 날갯짓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나비 효과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